혁신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요.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런데 본인이 정치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또 출마로 읽힐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된다면 그건 최악이다. 그런 점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보로 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이 부담을 줄 거다. 이미 이대경 혁신위원장에 줬던 그래서 하루 만에 사퇴했던 그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금 민주당이 줬거든요.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설사 외곽에서 지원 홍보 예를 들면 반윤석열 전선에서 외곽 지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소위 노인 폄하 이미지가 덧붙여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총선에서 부담물 주는 역할이거든요.